최근 대구 시내의 신천지 센터들이 코로나로 인한 폐쇄 조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잇따라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료 등 재정적인 타격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신천지를 상교로 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져 재정 압박이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TV가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번 시간엔 교도 이탈과 재정적인 어려움 등 위기에 직면한 이단 신천지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윤희경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에 위치한 신천지 시설 중 가장 규모가 큰 중부센터. 총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강의실 2개와 소그룹 모인장소 등이 갖춰져 위장포교가 활발하게 이뤄지던 곳이지만 지난달 철거됐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 곳곳에선 신천지가 선교센터와 보금방 등으로 사용했던 시설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시설 폐쇄 명령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임대료 등 재정적 압박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철거를 했다는 것에 되게 놀라웠어요. 사실 전도의 핵심이 센터고 위장 핵심이 센터인데 그거를 자신들이 없앴다는 게 중부센터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부동산 등기구 등본을 확인을 해봐도 10년이 넘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 없애버렸다는 게 신천지에 가해지는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시가 제기한 천억 원대의 소송은 총 보유 재산이 5천억 규모로 추정되는 신천지 입장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가 최근 교도들에게 각종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천지는 교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만희 교주는 계속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신천지 지도부가 구속되고 정부에서 신천지를 폐쇄하더라도 남은 교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교도 수 30만에 육박하던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 10만 명을 겨우 웃도는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를 이탈한 교도들이 한국교회에 정착해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TV뉴스 윤희경입니다. 구TV뉴스 윤희경입니다. 구TV뉴스 윤희경입니다.